1주일날 뭐... 어 이건 싸네 이건 저기가... 그럼 이거는 20... 아... 128만원... 너비가 182이고 저기는... 이건 3대다 자... 가시죠? 이제 말장난은 이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야야야 대응분합니다 아... 그러네요 참 유럽은 뭐... 저거... 금장된... 뭐... 아주... 아... 아... 위에 날 와요 위에 날이 옵니다 저기 꽃 너무 예쁘다 카페 자 이렇게 가다보면 참... 저렇게... 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 있는 것보다 저렇게... 그렇지 내가 가 있으면... 머리가... 아... 꽃 맞춘다... 너무 안 돼 아... 이렇게 안 돼 여기서 이쪽 곰목으로 가보죠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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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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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하는 것 보니까... 이 골목도... 아... 꽤... 돈값 좀 나가는 골목인가 봅니다 짤쥬의 에르메스에는 뭐가 있을까요? 어... 스카프... 스카프가 있고... 스카프가 있고...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아... 근데 좀 늙어서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가 좋아 아... 좀... 어... 손 흔들어 있어 또 아유... 손 흔들어 있어 또 아... 온갖 끝에... 분수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... 아... 내 손에... 이렇게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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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.. 빨리 유튜브... 10개만 찍어가지고... 아유... 아까 그 집 사자... 루이브 똥... 아... 여기에 루이브 똥도 있네... 아름답네... 아... 루이브 똥 가방들이... 형님 손을 흔들려면 예쁜 여자들한테 손 흔들어 프라다 루이비통 프라다 맞아요 여기가 핫플레스 가이드한테 맥주 두 잔 사주셔서 오늘 명품거리로 바로 데리고 옵니다 돈 좀 있어 보이길래 두 잔이나 사주고 그래서 시시언니 오메가 봄에가 뭐 문도 잘 안었네요. CC님이 하셨던 공주가 앙비가 했던 귀걸이 뭐 몽블랑도 있고 뭐 저희 좀 이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. 멋있는 오빠들만 온다는 명품거리. 여러분들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. 미라벨 가고 있습니다. 진짜 오줌이 많이 마려웁니다. 들어갈데가 없네. 한달째 똑같은 옷 입고 있네. 나는 한달차 갈때도 빨아입어 주문해. 물로 빨아입으면 그나마 다행이게 입으로 빨아입었네. 아 롤렉스도 있고요. 롤렉스는 이게 똑같네. 하여간 전시하는게. 여기로 해서 좀 더 가까이 아니면 여기로 나가서 갈까요? 여기로 나가서 하게 해 보겠습니다. 모짜르트 쿠겔도 있고요. 아 이거 신으면 절대 안 돼. 미아 됩니다. 미아입니다. 미아 아줌마는 살고 싶어 갈래. 많이 나와있어. 술하네. 아으 살고 싶네. 우리는 겉에서만 보고. 들어가네. 나는 들어갈 수 있거든. 나도 들어갈 수 있거든. 하하하. 자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미라벨 궁전으로 가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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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리로 건너가도 되고. 저 다리로 건너가도 되고. 이 다리로 건너가도 되고. 이 다리로 건너가도 되고. 한국국토정보공사 아 저기도 올라가나 봐요 사람이